오늘도 뚱이는 집안일을 방해하느라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. 빨래를 갤 때마다 이렇게 신나게 개구짓을 하기 때문에 빨래개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리지만 세장에서 꺼내주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괴성을 질러대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. 자 지금부터 빨래개는 동안 엄마 집사와 티격태격 말장난하며 개구짓하는 뚱이의 귀여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까까오! 나 못다 보자. 나 못다 보자. 뚱이 안 나와. 나 못다 보자. 나 못다 보자. 나 못다 보자. 나 못다 보자. 수건 뺏어간다고 깨물려고 달려들어 놓곤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뚱이. 뚱이 안 착해. 뚱이 깨물지 말라고 했지. 수건에 완전히 꽂힌 뚱이 인데요. 못하게 하니 더 개구짓을 하는 것 같아요. 수건에 완전히 꽂힌 뚱이 인데요. 못하게 하니 더 개구짓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리 대굴 저리 대굴 아주 신이 났습니다. 너무 귀여운 장난꾸러기죠? 실컷 놀더니 얌전해진 뚱이 엄마에게 극급받는 모습을 끝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가려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고 가라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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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